이사하는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꿈 중 하나입니다. 이사라는 행위는 현실에서 큰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꿈에서도 이사하는 장면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사 꿈의 일반적인 해석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미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사 꿈의 해몽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사하는 꿈은 대개 삶의 변화, 새로운 시작 또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의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변화나 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이사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어떤 변화의 직면에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하는 꿈은 흔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간관계 또는 개인적인 목표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삶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사하는 꿈은 또한 과거를 정리하고 해소하려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 관계 또는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사 과정에서 짐을 정리하거나 버리는 장면이 포함된 꿈은 특히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사 꿈은 또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이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나 적응에 대한 부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집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환경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은 종종 과거의 회귀 또는 삶의 퇴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낡은 집은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사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변화나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강요나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화를 겪게 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안정감을 느끼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새로운 기회의 상징으로서의 이사 꿈 한 남성이 꿈에서 해외로 이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으며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에 해외지사로의 발령을 받았으며 이 꿈은 그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 과거 정리의 상징으로서의 이사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오래된 부모님 댁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복잡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3. 불안과 통제력 상실의 상징으로서의 이사 꿈 한 직장 여성이 꿈에서 직장 상사의 명령으로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옮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느꼈으며 새로운 사무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최근 회사에서의 업무 변경과 관련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현재 상황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사 꿈은 일반적으로 삶의 변화, 새로운 시작 또는 과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사 꿈의 해석은 꿈 속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감정 상태,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현재 삶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중요한 창이므로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낡거나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는 꿈 옛날의 인연을 다시 만나거나 미혼 남녀는 좋은 연분을 만나게 된다. 남자가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 남자가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아름다운 여성을 배필로 맑게 된다. 낡은 농밥 벌판으로 이사하는 꿈 집안이 번창하고 기쁜 일이 생긴다. 금적적으로 뜻하지 않은 행운이 굴러들어옵니다.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꿈 올이 점점 좋아져서 승진이나 취업, 합격, 사업이 번창하고 집안에 경사가 생기네요. 두 채의 집을 놓고 어느 집으로 이사를 할까 하고 망설이는 꿈 사업을 시작하는데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갈등을 함 드넓은 농밥과 인접해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꿈 장차가업이 번창하고 배우자에게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꿈 집안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김 많은 이삿짐을 보는 꿈 금전적으로 당신을 도와줄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일이든 쉽게 잘 진행되겠어요. 먼 곳으로 이사를 하는 꿈 주변 환경이 변하여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 생각지 못한 보상을 얻게 되네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꿈 승진을 하거나 벼슬을 얻어 지체가 높고 귀하게 되고 새롭고 즐거운 일이 생길 징조이며 낡거나 묵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을 꾸었다면 미혼 남녀인 경우 좋은 배피감이 나타나 결혼하게 된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꿈 누명을 쓰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새 집이나 공동주택으로 이사가는 꿈 현실이 실제와 같고 새로운 변화로 암담한 미래를 개척하게 된다. 신규 사업, 전집, 이전, 변동, 전학, 출장, 외출, 여행, 창작 등이 있다. 새로 지은 남의 집에 이사해 들어가는 꿈 차츰 가업이 번성해지고 재물이 풍족해진다.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한 꿈 직장을 옮기거나 실제로 이사를 하는 등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게 되나 환자의 경우는 병이 더 악화됨 새롭게 지은 집, 새로 이사간 집에 문패를 다는 꿈 태몽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자녀를 낳게 된다. 새 집의 가구를 드리는 꿈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운이 폭발하여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며 큰 재물을 얻게 되네요. 새 집으로 이사 후 방을 둘러보는 꿈 집안에 새 가족이 생기거나 직장에 신입사원이 생기네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꿈 이사를 간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삶이 나아진다는 의미이고 나쁜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삶이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조금 중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에서 대형 아파트로 이사 날짜를 잡아놓는 꿈 현실이 실제와 같고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진급 발령, 당선 자격 취득, 각종 시험 합격, 승진 변동, 변화, 새 질서 등이 있다. 순조롭게 이사하는 꿈 현재의 어려움이 점점 해결되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겠어요.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는 꿈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오해나 따돌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커서입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오래된 집으로 이사가는 꿈 오래된 집으로 이사가는 꿈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꿈입니다. 이 인연은 연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 가려고 가재도구를 밖으로 내놓고 차에 싣는 꿈 이사가는 꿈을 꾸면 새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담당하는 업무 내용이 변경되고 사업도 전환기를 맞이할 암시이다.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취직 등의 청탁을 할 일이 생긴다.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등 이사할 준비를 하였던 꿈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등 이사할 준비를 하였던 꿈은 집장을 옮기거나 사업계획, 새로운 배우자를 얻으려 여러 곳에 청탁하게 된다. 이사 간 집 일부가 무너지는 꿈 뜻하지 않는 불운을 만나게 되어 힘들어지게 되네요. 이사 간 집에 누가 있는 꿈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됨을 주의해야겠어요. 이사 간 집에 문패를 다는 꿈 태몽으로서 장차 큰일을 할 아이를 갖게 되는 아주 좋은 태몽입니다. 이사 간 집에 홍수가 나는 꿈 집안에 벼락부자처럼 엄청난 부가 생겨요. 이사 간 집을 리모델링하는 꿈 가족이 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이사 간 집이 무너지는 꿈 끝하지 않은 행제가 기다린다는 뜻으로 로또급 행운입니다. 이사 간 집이 불이 나는 꿈 실제 계약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일이 생김 이사 간 집이 비가 새는 꿈 금전적인 손실이나 집안일이나 직장일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암식 꿈 이사 간 집주인이 안 나가는 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쓸지도 모르니 말 조심해야겠어요. 이사 전후에 집이 폭삭 주저앉는 꿈 커다란 행운이 찾아온다. 이사 준비로 바쁜 꿈 주변의 지인들 중 마음에 들지 않아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꿈 사람뿐 아니라 직장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음 이사 간 집에 새장농과 온갖 가재도구를 새로 들이는 꿈 이사 간 집에 새장농과 온갖 가재도구를 새로 써드리는 꿈은 현재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조짐이다. 더군다나 운세가 되기라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날려 발전을 이룰 징조이다.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등 이사할 준비를 하는 꿈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계획, 새로운 배우자를 얻으며 여러 곳에 청탁할 일이 생긴다. 이사를 하는 꿈 새로운 일을 맡아서 일을 할 꿈 이사를 해야겠다 결심하는 꿈 사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이사짐 꾸리는 것을 보는 꿈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계약, 혼서 등이 쉽게 이뤄진다. 이사짐을 밖으로 내놓거나 차에 싣는 것을 구경하는 꿈 사업계획을 바꾸게 되거나 주변 환경을 새롭게 정리하게 된다. 이사하거나 가출하는 꿈 이사하거나 가출하는 꿈을 꾸게 되면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재난, 우한 등이 우려되는 나쁜 꿈이다. 이사하려던 새 집이 불에 탄 꿈 이사를 연기하게 되거나 집값이 허락하고 돈이 나갈 일이 생김 이사한 집의 방을 꼼꼼히 살피는 꿈 이사한 집의 방을 꼼꼼히 살피는 꿈은 새로이 식구로 들어온 사람 특히 시집 온 여자에 대해 성품을 살피거나 외모 등의 궁금증을 갖는다. 이사할 준비를 하는 꿈 이사할 준비를 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려 소소문하게 된다. 이사할 집으로 이삿짐을 들여 놓은 꿈 부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호기를 띠게 됨 이사할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본 꿈 큰 행운이 찾아오게 될 진처 그러나 집의 일부만 무너지는 꿈은 잘되던 일도 막히게 될 진처 이사할 집이 파손낸 것을 본 꿈 평생 동안 만날 행운 중에서 제일 큰 행운을 잡게 된다. 이삿짐을 들여 놓는 꿈 현재의 어려움이 점점 해결되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겠어요. 이삿짐을 잃어버리는 꿈 뜻하지 않는 주변 일로 화를 입을 수 있겠어요. 이삿짐을 트럭에서 내리는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잘 끝나겠어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꿈 영세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약 발전하여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꿈 주변의 인간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사하는 기분이 좋았다면 불편한 관계의 관계들이 회복되어 좋았으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지인들 중 관계가 나빠지는 일이 생기겠어요. 절이나 교회 사당 등에 딸려있는 주택으로 이사해 들어가는 꿈 건강이 나빠져서 신병이나 우한을 겪거나 계획하는 일에 위도와는 달리 손실 및 장애가 발생한다. 절이나 교회에 딸린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거나 병이 나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볼지도 몰라요. 지어놨 땅 속으로 이사가는 꿈 아주 불길함 지면의 가구들을 이사가려고 차에 싣는 꿈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의 아이템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꿈 어려움을 겪던 일이 잘 풀려 막힘없이 잘 진행되고 지병이 있었다면 안 쾌.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됨. 친구와 같이 이사하는 꿈 주변 사람과 다툼이나 분쟁이 생김 커다란 집 혹은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꿈 승진이나 취업 사업이 잘 되어 승승장구하게 되네요. 트럭에 이사짐을 싣는 것을 본 꿈 어떤 기관에서 많은 일을 부탁하거나 사업을 새롭게 변경할 생각을 갖게 된다. 헌집을 새로 단장하고 이사해 들어가는 꿈 새로운 식구들이나 거래선 등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생기거나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사가는 집이 먼저 살던 집보다 넓고 좋으면 운수가 대통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반대로 먼저 살던 집보다 옹색하고 노추하면 살림살이가 줄어들고 재물이 흩어지는 등 불행이 닥친다. 형제가 이사가는 꿈 다른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이직을 하거나 실제 이사를 가게 됨.